첫날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얀데 그 참을 이용해서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있죠 눈썰매를 부럽게 쳐다보는 우리 미님이 나도 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미님이 나 좀 봐봐 왜 이렇게 짖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짖어요 자 이렇게 해줄께 잠깐만 아이고 화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해준 건데 자 미님이 황검이 왜 짖는 겁니까 황검이는 그냥 보고 있구나 어쨌든 눈썰매를 타는 걸 부러워하는 언제 우리 미님이 나하고 눈썰매를 타러 갈까 우리 아가들